지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와 쟁점이 됐던 것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복당 논의였습니다. 지금까지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논의가 한 다섯 번째까지 논의가 이어져가지고 치열하게 찬반이 팽팽하게 이어져서 그동안 결정을 못했는데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. 오늘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은 허용이 됐다.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고위원들 안에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긴 했지만 이번에 당대표가 이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한 의원들도 최고위원들도 당대표의 의견을 대통합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혹시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. 대표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? 지금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지난 대선부터 해서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그동안에 탈당했던 분들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분들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앞으로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용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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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